Q. 전기 중 아, 안녕하세요 형 서포트인데요? 야, 저 형 알지? 말 안 해도 알지? 제가 가라고요? 근본에 충실해야지 제가 연구중인 거 있거든요 만년설이 신작 서포트 그렇게 좋대요 근데 유인식 서포트이나 할까 야야 아니 왜요? 탈려 서포트 할게요 그냥 무궁으로 살을 딱 비해 줘. 대신이 왔죠? 어? 우린 스넬이 안 될까? 오케이 이거 내 플래시 W 호응 덕분에 잡았죠? 음 이거지. 호응 확실하거든. 확실하거든 호응. 유치하 꼈다. 유치하 꼈다. 방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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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걷다 타누? 아니 방어를 나한테 타지. 아? 가니까 뒤졌어요. 와 이걸? 아 죽은 듯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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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형 내리신 보고 좀 배워야겠는데. 드라 궁 빼줄 수 있거든. 제가 어그로 끌어볼게요. 나 탈탔다 잠시만. 나 탈탔다 잠시만. 아! 평타 한 피. 아 스트레스! 오오 잠시만. 어 탑 갈리는 거 의미 없이. 평타 평타. 야 탑 언제 와? 잠시만 아래인데 노플? 진도 왔다. 뭐야 이거. 야 다이브다. 잘가요. 난 라인 최대한 비워볼게. 이 정도면 아주 선방하고 있어 이거야. 여러분 봤죠? 이거거든요. 제 두꺼비에. 난입이야? 잠시만 이거 죽겠다. 다 먹어 그냥. 제 두꺼비에 거기있네. 난입이야? 깨끗이 나 이거. 가보고 그냥. 가버렸네. 야 진짜. 이거 채팅창에 정글 차이라고 다 올라온다. 아니 근데 이거는 이거는. 탑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어. 이거 탑 감수성 나올 수밖에 없어. 도영아 이거 다이브 라인. 바로 와야 돼. 너 어디가? 이거 표식 너무 아쉬운데 이거. 아니야 아니야 그것보다 이거 터트리는게 더 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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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거의 버리고 가요? 야야야야 왜 형부터 해요 평타가 왜 나가? 그렇지 이거지 왜 형부터 했어요? 아니 왜 형부터 했어요 이거 아니 나쁘지 않아 앵플이 날 잡으러 오겠지? 하지만 나는 금을 쓰고 평일 지포만 먹고 하나 아 뭐야 궁 잘못 썼어 라이즈를 못 할 뿐이지 탑은 잘합니다 아 근데 정파는 좀 정글 차이 심하긴 했잖아 블리츠는 인벤거 알지 빨리 와 빨리 와 탑 쪽으로 간다 그러게 형 제가 제일 먼저 달렸는데요? 자 들어가자 가보자 무지성 불취로 쉭 평타 왜 이렇게 악해? 뭐야 이거 아 개 악해 우리 팀이 빨려서 다 잡았는데 이거 지금 딱 긴 타이밍 인정? 이거 써 쓰레쉬? 그래? 야 대포 대포 대폰도 못 먹었어 야 근데 못 먹은거 인정하죠 솔직히 방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간다 여기에 아직 나 죽었다 이거 프 안타네 때리는 중? 평타? 평타? 평타 야무지게 때렸어 그렇지 이거지 플래쉬 보여요 아아 모세 기적 아 레전드 도망가 형들 끙끙 아 흘렸다 붕 내가 알고보니 싸이온에 좀 재능이 있을지도 어 중밀라인데? 나 빠질 수가 없어요 블루 맞춰봐 더블부터 아 왜 저 더블 못는데 왜 도망가 도망가 플래시 아 뭐하는거야 탑 세명이요 형님들 1화인은 못참지 나 지속으로 1레벨을 때리는거 좋아했어 나 지속으로 1레벨을 때리는거 좋아했어 나 지속으로 1레벨을 때리는거 좋아했어 밀고 온다 책 쉬셨는데? 아 숨기만 해봐 무야호 야호 나랑 그 만큼 싸이온에 재능이 있으신거지 뭐야 이거 비열 저기 있는거야 사미라 사미라 담당받고 아 옆자리에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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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러분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